결승돼서 처음으로 같이 나들이를 가는데 너무 설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인데요 오늘 저희가 괌으로 괌으로 영상 촬영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저희 전용기가 지금 기름이 아직 좀 모자르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가평으로 지금 촬영하러 가는 중인데요 놀러 가는데요 정말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설레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막상 가니까 너무 기쁘고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해피쿨가이 정훈입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멤버들이 다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 아무 일 없이 놀러 갔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놀러 갔다가 올게요